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의 벽으로 몰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5월 10일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유입니다 샤를미셀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일장이 키유에 방문했습니다 이리핀 지역에는 아직 불발탄이 많다고 합니다 저탄들은 모두 터지지 않은 불발탄들인데요 아직도 도심 곳곳에 불발탄이 많이 있어 이를 제거하는 작업이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하르키유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곳에 반격을 펼쳐 러시아군에게 함락되었던 소마을 9개를 탈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오랜만에 농부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농부는 러시아군의 장갑차를 하르키유 지역에서 훔치는데 성공했습니다 한 농부는 장갑차 안에 들어가 운전을 하는 듯이 신용을 하고 있습니다 리만입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지난 5일 동안 이즈음 남쪽에서 돈바스로 진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격이 너무 느려 10km도 못 갔다고 합니다 루안스크입니다 루안스크의 리시찬스크에서 러시아군이 강을 도와하려는 것을 우크라이나군이 모두 격퇴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마리오폴입니다 마리오폴은 현재 항전 중입니다 국경경비대, 해병대, 떠나지 않은 민간인 남성들까지 모두 총을 들고 마리오폴의 아저우스텔 공장에서 사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멜루토폴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친러 국회의원이었던 예브앤발리츠키를 자포리자를 관리하는 자포리자 국민행정부 담당자로 배정했다고 합니다 미콜라이유입니다 미콜라이유에서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 간의 폭격전이 있었습니다 5대4에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은 그곳에 M777 곡사포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12개의 호텔을 파괴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이 세워던 HQ를 발견하고 이곳에 대한 폭격을 실시했습니다 HQ가 파괴된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지속적으로 생산된 곡물들을 계속 수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줄은 롤도방구로 이동 중인 곡물 운반 트럭의 행렬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의 대공망은 모두 활성화된 상태라고 합니다 이로 인하여 러시아 공군이 평균적으로 2,300개의 소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공격을 우크라이나 외부에서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제81년은 항공정찰을 통해 러시아군의 위치를 파악하고 그곳에 폭격을 가해 러시아군을 개멸시켰습니다 우크라이나 군들은 도로 각기를 외복하여 다가오는 러시아군 전차량을 100원 차례를 발사했습니다 성공적으로 이뤄내고 후퇴하고 있습니다 체코의 152m 자주포가 우크라이나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같은 비-EU 국가들이 EU에 가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 가입을 빠르게 할 수 있는 다른 국제조약 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제공한 45대의 소방차가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미국은 대한민국에게 한국산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국에 공격무기 제공을 요청한 것인데요 러시아의 반발 가능성을 감안해 한국이 공격무기를 미국에 주면 미국이 이를 우크라이나에 대신 전달하는 방식으로 무기 제공을 제안했습니다 미국은 무기 대여법 통과 이전까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했던 품목들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M777 곡사포 85대가 현재 우크라이나에 배달되었으며 11만발이 배달이 완료된 상태라고 합니다 또한 곡사포 훈련이 310명이 이수되었으며 50명 이상이 훈련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고스테드론에 대한 훈련은 20명이 현재 훈련 중입니다 60명의 우크라이나 군인이 M113APC 훈련을 진행하였고 45명 이상이 훈련 중이라고 합니다 키우 64 대공 레이더는 15명이 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세계 7개국에서 산탄총, 보병차량, 발전기를 지원했던 겁니다 우크라이나 민주주의 방위 대여법, 즉 무기 대여법이 발효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수많은 미국 무기들이 단기간 내에 우크라이나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게 부족했던 공세 무기들도 모두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동시에 미국은 우크라이나로 보낼 330억 달러 하나로 42조 750억 원을 추가 요청했습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